공아 우리 산책 갈까? 산책 가고 싶은 강아지 산책 가고 싶었다? 산책 가고 싶었어? 소매 루킬 아직도 일층이야 우리 집 34층 언제 오려나 물 지져 1층 문이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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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산책 나갔다고 피곤하지 피곤해 안 피곤해 완전 피곤하지 팔자가 너무 좋아요 그쵸 우리 공이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산책 갔다와서 피곤했어 귀요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귀여워 이리 와봐 닭발 먹으러 강아지 닭발 먹으러 강아지 닭발 먹으러 강아지 꽁이 찔리? 닭발 먹을 거야? 개될 간식 개될 간식 닭발입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어 꽁아 앉아 꽁아 앉아야 주지 앉았어 둘 다 우리 쟤리 거기서 앉은 거야? 쟤리 내려와 일로 내려와 잘했어 앉아 둘 다 앉으세요 앉아 자 닭발 우리 꽁이 착한 꽁이부터 자 닭발 아유 잘한다 얄리 앉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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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아 꽁아 천천히 먹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먹기 어구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